1. 제품의 부피를 우선으로 할 목적으로 쇼트닝과 설탕을 넣고 먼저 믹싱하는 방법은 1. 블렌딩법 2. 크림법 3. 1단계법 4. 설탕 물법 정답은 2. 크림법 2. 케이크 도넛의 튀김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섭씨 165에서 174도 2. 섭씨 190에서 196도 3. 섭씨 217에서 220도 4. 섭씨 230도 이상 정답은 2. 섭씨 190에서 196도 3. 퍼프 페이스트리를 알맞게 설명한 것은 1. 유지층과 이스트에 의해서 부피 팽창을 얻는다 2. 발효실 온도를 낮춘다 3. 1차 및 2차 발효 과정이 없다 4. 글루텐을 잘 발전시켜야 좋은 부피 팽창을 얻는다 정답은 3. 1차 및 2차 발효 과정이 없다 4. 파운드 케이크의 배합률 조정에 관한 사항 중 밀가루 설탕을 일정하게 하고 쇼트닝을 증가시킬 때 조치 중 틀리는 것은 정답은 정답은 3. 베이킹 파우더를 증가시킨다 5. 계란이 기포성과 포집성이 가장 좋은 것은 몇 도에서인가 1. 섭씨 0도 2. 섭씨 5도 3. 섭씨 30도 4. 섭씨 50도 정답은 3. 섭씨 30도 6. 슈제 조 시 굽기 중간에 오븐 문을 자주 열어주면 완제품은 어떻게 되는가 1. 껍질 색이 유백색이 된다 2. 부피 팽창이 적게 된다 3. 제품 내부의 공간이 크게 된다 4. 울퉁불퉁하고 벌어진다 정답은 2. 부피 팽창이 적게 된다 7. 비중이 높은 제품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기공이 조밀하다 2. 부피가 작다 3. 껍질 색이 진하다 4. 제품이 단단하다 정답은 3. 껍질 색이 진하다 8. 케이크 펜용적 410cm²에 100g의 스펀지 케이크 반죽을 넣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펜용적 1230cm²에 넣어야 할 스펀지 케이크의 반죽 무게는 1. 123g 2. 200g 3. 300g 4. 410g 정답은 3. 300g 9. 다은중 무스 제조 시 젤라틴을 팽윤식시키고 물 사용량으로 알맞은 것은 1. 젤라틴과 동량 2. 젤라틴의 2배에서 3배 3. 젤라틴의 4배에서 5배 4. 젤라틴의 8배에서 10배 정답은 3. 젤라틴의 4배에서 5배 10. 다음 제품 중 굽기 전 침지 또는 분모하여 굽는 제품은 1. 슈 2. 오믈렛 3. 핑거쿠키 4. 다쿠아즈 정답은 1. 슈 11. 다음 제품 중 찜류 제품이 아닌 것은 1. 만주 2. 무스 3. 푸딩 4. 치즈케이크 정답은 2. 무스 12. 일반적인 제과작업장의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조명은 50럭스 이하가 좋다 2. 방충방서용 금속망은 30매시가 적당하다 3. 벽면은 매끄럽고 청소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4. 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을 기준하여 30% 정도가 좋다 정답은 1. 조명은 50럭스 이하가 좋다 13. 유지와 밀가루를 먼저 넣고 반죽하는 케이크 제조 방법은 어느 것인가 1. 블렌딩법 2. 크림법 3. 시럽법 4. 1단계법 정답은 1. 블렌딩법 14. 쿠키의 포장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섭씨 2도 2. 섭씨 10도 3. 섭씨 30도 4. 섭씨 50도 정답은 2. 섭씨 10도 15. 식빵을 만들 때 필요한 기계 중 성형기와 바로 연결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믹서 2. 분할기 3. 라운더 4. 발효기 정답은 1. 믹서 16. 빵 제조실 경수를 사용해야만 하는 지역에 있어서 조치사항 중 틀린 것은 1. 효소 강화 2. 이스트 사용량 증가 3. 이스트푸드 사용량 감소 4. 소금 사용량 증가 정답은 4. 소금 사용량 증가 17. 식빵 배합을 할 때 반죽의 온도 조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료는 1. 밀가루 2. 설탕 3. 물 4. 이스트 정답은 3. 물 18. 빵의 노화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은 1. 모노글리세라이드 2. 탄산암모늄 3. 이스트푸드 4. 산성탄산 나트륨 정답은 1. 모노글리세라이드 19. 펀치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반죽의 온도를 균일하게 한다 2. 이스트의 활성을 돕는다 3. 반죽의 산소 공급으로 산화 숙성을 진전시킨다 4. 성형을 용이하게 한다 정답은 4. 성형을 용이하게 한다 20. 2차 발효실의 온도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섭씨 20에서 26도 2. 섭씨 32에서 45도 3. 섭씨 50에서 64도 4. 섭씨 66에서 75도 정답은 2. 섭씨 32에서 45도 5. 섭씨 30에서 45도